삼당 로컬 마켓에 통밀살 납품하러 왔어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전북 로컬푸드의 가장 대표상품인 엄청 많은 딸기 팔고 있구요. 여기 좋은 점은 토경도 많이 팔아요. 딸기는 토경만 사야 되는거 아시죠? 토경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전북 삼락 로컬푸드는 전라북도 14개 지자체에서 물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다양한 물품이 들어오고 있구요. 짜잔 저희 휘나리팟도 오늘부터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통밀씨앗살 이거 화분에 심으면 나는 영양분의 집합체 통밀씨앗살 오늘부터 여기 전북 삼락 로컬에 납품합니다. 너무 시스템이 잘 되어있어서 바로 와서 바로 이렇게 라벨 해서 바로 붙여서 바로 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요. 자리도 너무 좋은 자리 주셨어요. 자리도 너무 좋네요. 자리도 너무 좋네요.